월요일에 남아봤는 지난해 밤 수요일은 뭔가 어저쩡한 느낌 목요일은 그냥 내가 왠지 싫어 이번 주 금요일 월요일의 시간 어때요? 저녁 가득 기다리기 힘들어 시간을 달려라 시간을 더 못 차고 싶지만 1분 1초가 달콤해 넘쳐 도대체 뭐야 사랑에 빠지 않고 못 빼기겠어 온전히 내 맘은 저기 시계 바늘 위에 올라타 한 칸씩 그대에게서 나 너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나를 너네네네네 completed attendance 두루루루루루루루루 plu 라라라라라라라라 우우 이번 주 금요일 우우 금요일의 시간 어때요? 좋아요! 딱히 보고 싶은 영화는 없지만 딱히 먹고 싶은 메뉴는 없지만 주저만까지 기다리기 힘들어 시간을 달려라 시간을 더 못 채고 싶지만 1분 1초가 덜커네 이 남자 도대체 뭐야 사랑에 빠지 않고 못 배기겠어 온통 내 맘은 저기 시계 바늘 위에 올라타 한 칸씩 그대에게서 가까이 사랑해 주지 않고는 못 배기겠어 돌아오는 이번 주 금요일 만나요 그 날 내 맘을 더 가져가줘요 나도 가 나 Die 나를 toi 너 다다라라라 다다라라라라 다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Thank you.